이번 시간에는 우리 두 가지 주제의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과 디렉토리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포직스 커맨드라인 시스템에서 어떤 명령을 사용하는 어떤 형식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선 현재 저는 pwd 를 통해서 이 디렉토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여기죠 이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과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저는 여기서 ls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ls는 파일의 리스트라는 뜻이겠죠?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파일과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applications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친구고요 여기 있는 dev가 여기 있는 이 친구예요 됐죠? 물론 보이는 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파일 목록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맥에 있는 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은 각각의 파일과 폴더에 대한 시간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풍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검색을 통해서 알아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맥이나 리눅스, 유닉스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명령어 뒤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헬프라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간략한 사용법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맥에서는 그 기능이 없네요 그런 경우에는 man,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매뉴얼의 약자일 거예요 ls라고 하면 ls라는 명령의 사용설명서를 보여줘 라는 뜻입니다 엔터리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s라는 명령어는 list, directory, contents 즉 현재 디렉토리의 컨텐츠를 list up해서 보여줘라 라는 그런 뜻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들이 있고요 여기로 쭉 내려가 보면 위,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쭉 보면 ls라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list in long format long, 길다, 풍부하다 풍부한 형식으로 list를 보여준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이런 걸 확인했다면 q 버튼을 눌러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q를 누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ls 한 칸 띄우고 그리고 –l 이라고 하면 됩니다 엔터를 쳐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applications라고 하는 폴더가 나왔고 이 폴더는 이 폴더의 어떤 수정일인가 수정일이겠죠 그리고 수정일인가 생성일인가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용량이라든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요거는 d라고 적혀있는 건 directory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있는 applications가 디렉토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쉽게도 현재 디렉토리에는 파일이 없네요 그럼 제가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저만 있는 디렉토리니까 그냥 구경하세요 cddev 를 통해서 여기 있는 dev 디렉토리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파일들이 있죠 요거 파일이고 요것도 파일이네요 들어가 봅시다 ls-l 하고 엔터를 땅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package.lock.json 이라고 하는 파일이 나오고 앞에 d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표시만 있으면 제가 파일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포직스 시스템에서 음... 내용이 없는 파일을 만드는 간편한 방법이 터치에요 이게 뭔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터치하고 제가 show 파일이라고 하고 엔터 쳐볼게요 ls-enter 치면 보시는 것처럼 show 파일.txt라는 파일이 있죠 음... 자, 근데 제가 이번에는 touch.show 파일이 아니라 touch.hidden.txt 라고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ls를 해 보겠습니다 show 파일은 있는데 hidden.txt는 없죠? 없죠? 자, 그것은 이 포직스 계열의 시스템들은 앞에 파일명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 숨긴 파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윈도우에서는 파일을 감추고 싶으면 명시적으로 감춰야 되거든요 그런 속성을 줘야 되는데 포직스 시스템에서는 파일의 이름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 감춘 파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ls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존재함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감춰진 파일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매뉴얼을 찾아보거나 검색을 하면 되겠죠 맨 ls에서 쭉 보니까 minus a include directory entries whose name began with a dot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도 출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q를 눌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볼까요? ls-a 엔터를 쳐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hidden 파일 hidden 파일 점 txt가 이제서야 화면에 출력되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옵션을 보여드렸어요 ls에 하나는 minus l일 때고요 또 하나는 minus a일 때예요 그럼 여러분이 더 자세히 보기를 하면서도 감춘 파일까지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감춘 파일과 상세 보기까지 동시에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minus a l 또는 la 이렇게 하시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일 목록을 보는 방법 그리고 명령어를 명령어의 아주 중요한 형식을 살펴봤고 여러분이 모르는 명령어가 있을 때 그것의 사용설명서를 보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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